한번 해보자고요. 사실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잖아요. 이런 분들은 약간 소외감을 느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매운 게 먹고 싶다라는 호기심은 또 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매운 걸 좀 잘 먹을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접근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? 당연히 있죠. 사실 맵찔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운 맛을 그나마 좀 버티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. 일단 매운 맛을 내는 성분들은 대부분 소수성 물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이라서 이 물 같은 거는 매운 맛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안 돼요. 그래서 매운 거 먹어도 물 마셔도 크게 가시지 않고요. 배만 부르죠. 그렇죠. 물보다는 매운 맛을 내는 분자들이 혀에 안 들러붙고 쉽게 녹아서 뱃속으로 사라지게 하는 제거시켜줄 수 있는 지방 성분이 포함된 우유나 아이스크림을 추천드리고요. 또한 탄수화물 성분 역시 캡사이신을 분해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통증으로 인한 신경세포의 자극을 줄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맵다. 그러면 초콜릿 같은 거라든가 정제된 탄수화물 드시면 좀 빨리 분해가 된다. 차라리 다른 맛을 먹는 게 낫다라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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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탄수화물이나 단맛 성분은 도움이 되는데 짠맛 같은 경우는 이 매운맛에 의해 자극되는 뇌의 영역과 동일한 영역을 더 강화시키기 때문에 더 강화시킬 수 있다 그래요. 그래서 매운맛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을 때는 짠맛을 내는 음식들은 피해야 하지만 보통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건 맵고 짠 음식.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아무튼 이게 맛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단맛이죠. 네. 달달한 거. 그래서 탕후루드도 인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단맛을 찾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? 단맛을 먹으면 좀 기분도 좋아지잖아요. 네. 맞습니다. 그래서 단맛을 내는 이유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사실 우리 뇌에서는 유일하게 포도당이라는 단맛을 느끼는 분자만 원하거든요. 뇌 입장에서는 무조건 포도당이 많을수록 기분을 좋아하게끔 설계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30만 년의 호모사피엔스 역사 동안 최근 한 20, 30년 제외하고 30만 년 동안 항상 굶고 살았거든요. 그렇지. 그렇죠.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양분을 많이 먹으려고 특히 뇌가 원하는 포도당을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당이거든요. 그래서 포도당을 먹으면 도파메 세르토닌이 활발하게 분비되게끔 다 저장이 돼 있고요. 그거 덕분에 이제 적당한 단맛을 먹으면 쾌감을 느낄 수 있다. 그리고 단짠이 사실 요즘에 또 많이 먹지 않습니까?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단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짠맛이 결합됐을 때 더 단맛을 강하게 느끼는 수용체가 있다 그래요.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맛 먹는 것보다 짠맛을 같이 먹었을 때 그 단맛을 더 강하게 느껴서 그래서 더 뭔가 단짠이 자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탕후루나 이런 것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 정제당들이 사실은 슈가크래쉬라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먹었을 때 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는 이 혈당을 조절하려고 하기 때문에 혈당을 낮춰주는 인슐린이 또 너무 많이 분비됩니다. 그러면 이제 혈당이 너무 올라갔다가 또 바닥을 다시 쳐버리거든요. 적정량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. 그럼 우리가 굉장히 슈가크래쉬라고 해서 무력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낍니다. 확 피곤해지고 확 졸리고요.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급격한 혈당 들쭉날쭉하게 만드는 요인은 결국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 세포를 쉽게 지치게 해서 이 세포들이 죽는 데요 나중에. 그럼 이제 당뇨병으로 갈 수 있는 거고. 그래서 너무 급격한 이런 가공식품은 좀 줄이자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. 건강 얘기하면서 정제당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그 원인을 또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.